다음 24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은 열기간 사이클이 있을 때 실제 가능한 공급연량과 일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열기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열기간 사이클의 고유론의 온도는 1200K, 저유론의 온도는 300K, 사이클의 공급연량 QH, 방연량 QL, 그리고 유효일이 W 이렇게 해서 주어졌네요. 먼저 이 열기간이 가역 열기간인지 비가역 열기간인지 판단을 해보는 데 즉, 가역 열기간, 비가역 열기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가역 사이클이다라고 했을 때는 1- 고유론의 온도분에 저유론의 온도로 해서 연료율이 표현이 될 텐데 카르노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1- 고유론의 온도 1200K, 저유론의 온도 300K 해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 값이 약 75%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클이 가역 사이클이다라고 했을 때는 연료율이 타는 입력분의 출력 QH분의 W로 해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0.75가 나오면 이게 이제 가역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가역 사이클입니다. 가역 사이클이. 자, 그래서 가역 사이클인지 확인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70%가 돼야지, 75%가 돼야지 되는데 QH분의 W에서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80%가 나오는 거죠. 80%가 나와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80%보다 작겠죠. 얘는 80%보다 작아요. 작게 되고 3번은 90%가 나옵니다. 90%가 돼요. 1번이나 3번이나는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가역 사이클이다라고 보면은 75%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80%, 90% 이렇게 나올 거로 보여지니까 100분의 80%, 100분의 90%이니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비가역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은요. 비가역 사이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보기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가역 사이클이면은 75%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것이죠. 비가역 사이클의 연료율이 가역 사이클의 연료율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역 사이클의 QH와 W를 골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75% 이상 나오면은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75%보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QH분의 W, 110분의 80해서 계산하면 이게 71. 얼마 나올 겁니다. 이게 72.73%가 나오는구나. 72.73% 2번 같은 경우에는 72.73%가 나오게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어가죠. 계산을 해보면 81.82%가 나와요. 81.82% 이렇게 나오게 돼요. 90 나누기 1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80 나누기 110 이렇게 그럼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비가역 사이클이고 비가역 사이클이고 그러면은 75% 이상의 연료율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75% 미만인 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75% 미만에 해당되는 거는 2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QH가 110 W가 80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24번의 답은 2번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다음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압력값 중 표준 대기압과 차이가 가장 큰 압력은 그랬어요. 절대값 절대값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압력은 표준 대기압과 차이가 가장 큰 걸 골라라 이런 얘기네요. 표준 대기압 1번은 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2번은 100키로파스칼 3번은 1바 4번은 100 헥타파스칼 이렇게 주어진 거죠. 헥토 헥토파스칼 이렇게 10에 2승 10에 2승 헥토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표준 대기압 1ATM이다 그러면은 1ATM은 10 13 25 5 파스칼이죠. 뉴턴퍼 미터 제곱입니다. 10 13 25 파스칼 이렇게 되고요.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정도를 해주니까요. 1, 2, 3, 4, 5, 6 해서 0. 0.1 약 0.1 메가파스칼 정도가 표준 대기압 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1ATM은 약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메가파스칼 1번에서 1메가파스칼 마이너스 0.1 값에서 표준 대기압을 빼서 보자고요. 어차피 절대값으로 크기가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0.9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네요. 0.9 메가파스칼 0.9 메가파스칼 정도가 될 거고요. 100kPa 이다라고 하면 0.1 메가파스칼 이 되는 것이죠. 100kPa 이면 0.1 메가파스칼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대기압을 빼주면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요. 그리고 1바 하면 10 13 25 Pa 곱하기 10 5 승 5 승 1바 는 10 5 승 파스칼 이죠. 1바 는 10 5 승 파스칼 10 5 승 파스칼 이니까 0.1 메가파스칼로 표현해 줘도 돼요. 1바면 0.1 메가파스칼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표준 대기압을 빼주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100 헥토파스칼 이다. 10의 4 승 파스칼 이니까 10의 4 승 파스칼 이니까 0.01 메가파스칼 0.01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0.1 표준 대기압을 빼줘. 그러면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 0. 0.01 정도가 됩니다. 메가파스칼 이 정도로 해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거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는 0.9 메가파스칼 이 되겠죠. 표준 대기압과 차이가 가장 큰 걸 골라라. 답은 1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 1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25번의 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1번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